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뭐가 이렇게 일사불라네 뭐야 얼굴에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좀 셀 거 같은데? 이봐 아 깜짝이야 시군 어딨어? 얘네 내 적이니? 개새끼 어 뭐야 어 내 적이 아니야 다 내 적인 건 아니야 아 얘네한테 강제로 노역시킨 애들인가 봐 저기 잠깐만 잠깐만 뭔가 지금 맘에 안 들거든 지금 이 상황? 나만 떨어져 있는 이 상황? 리그모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크게 불만 없는데 웃기고 있네 어디서 화살로 마법을 이길라 그래 건방지게 죽어 오우야 못 본 걸로 강부 때려가지고 적댈까봐 그게 더 무섭다 야 여기 비켜줄래?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아 요새 쪽일 거야 아 요새 쪽일 거야 아 잠깐만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씨 근데 강부 레벨 25인데 얘네를 못 이겨? 강부니? 어? 어? 리그모 어디갔냐 아 벌써 다 싸우고 있는 거야 야 참법도 위아래가 있지 어딨어 리그모 리그모 소환 어 뭔지 뭐 벌써 묻었어?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한가보다 위험한가보다 아 이리 그냥 이렇게 막아봐 이거 뭐 가능하니? 오오옹에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? 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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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tes 열심히 좀 쏴바 아 모오옹에 세상에 이게 뭔일이야 나도 쏘겠어. 화살 쏘겠어. 궁수는 약해. 보니까 궁수는 밥이야. 아 잠깐만 꺼져. 광부. 블록킹 보석. 뭐야. 빨리 잡아. 잡어. 그렇지 잡아 잡아. 여기 3명이. 긴급 탈출. 버거 걸렸어.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. 저기 길을 확실해? 믿는다. 잡아 잡아 잡아. 아까 그 녀석이다. 나한테 화를 하는데 맞추네. 그렇지. 야아 잘 잡았다 야. 어 돈 많이 갖고 있어. 저기 비킬래 죽을래. 아 좋아 꺼져. 수호자가 잡아줬나 본데. 아. 아냐 아냐 아냐. 색도 없어. 색도 없어. 이거 불안한데? 너무 강한데 애들. 25레벨이 이렇게 많아? 나 30레벨인데? 아 이거 좀. 그시기하다. 어 살아있네. 수호자. 비켜 얘들아. 짜증나니까. 한놈 살아있잖아 뒤에. 수호자 고장 났나봐. 여기 있었네 이 자식 이거. 어? 가자. 야 어떻게 된거죠? 아니 너는 뭐죠? 어? 내 거잖아. 아 내. 아 왜. 왜 있냐고. 두목이 왜 둘이나 있어. 밑에 하나 있었잖아. 아무도 안오지? 와 개무거워. 잠깐만요. 혹시 내가 소생마업을 가지고 있던가? 없네. 아 상의소생 가지고 올걸 그랬어. 이렇게 일반 애들 세게 나올 줄 몰랐어. 너 잠깐만. 우두머리 왜 이렇게 많아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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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냐? 아저씨. 아이씨. 잠깐만.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진정들 해. 진정들 해. 그거 아니야. 호우. 야야야야야. 다 따라. 다 따라. 다 따라. 다 따라왔어. 잠깐만. 잠깐만. 그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얘들아. 진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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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너. 너 적이지. 솔직히 말해. 어 그렇지. 야. 안 비켜? 그렇지. 그렇지. 아 비키. 활은 괜찮아. 활은 맞을만해 보기보다.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들어가냐. 말이 안 되잖아. 걔 숙이고 있었잖아. 어? 비켜주세요. 쓰레기들아. 한 분씩 봤습니다. 풍수는 괜찮아. 풍수는 괜찮아. 잡고. 그렇게 짤짤해도 좀 계속 쏘니까 짜증나네요. 아 마땅히 써먹을 게 없네. 이씨. 그만해 이씨. 그렇지. 왔다 왔다. 뒤에서 왔다. 어우 좋아요. 안 돼. 글래스 같은 거 안 써. 다 잡았니? 아 잘했어. 뭐야. 오케이. 오케이 땡큐. 아 놀랐네. 저기로 가는 건데 아래에서 저게 나왔죠. 보상이 있겠지. 저 정도 인력을 쓰는데. 그냥 쇼컷이니 설마? 에이. 무슨 철을 캐고 있냐. 킬 게 없어? 저 정도 사람 집어넣었으면은. 애분을 캐도 모자랄 판에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오라는 얘기. 사냥 시간이군. 이거 뭐. 잠깐만. 어 너 100원 있었냐? 관심 없고. 야.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냐? 난 사냥하고 올 테니까. 아씨. 니가 뭐라 알겠냐. 나 안 보는 거 맞지? 어 여기 네크로맨서 있어. 잠깐만. 그렇게 늘어가라고. 망친 위험에. 전기 위. 아 야. 그 무빙. 뭐야 언제 때렸어. 별로 안 세네 네크로맨서가. 딱히 뭐 네크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. 다 잡았네? 아 해. 아. 먼저 죽은 거 살리는구나.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해 줄 의향이 있나? 그렇지. 아니. 그렇지 그렇지. 어차피 죽으면 소생한 것도 죽어. 와. 최상급 인첸트 돼 있어. 어우 푸짐해. 어우 푸짐해. 어우 푸짐해. 이거 맡아. 약한 공수는 내가 막겠다. 잠깐만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해치워. 야 너 데미 진짜 달달하다 야. 튕겼습니다. 야 뒤에 한 놈 더 있어. 잡고 와. 빨리. 막지 마 이씨. 아 좋아요. 엄마가 있다는. 엄마가 있다는 대장간에 왔습니다. 마커가 있네요. 화나다고 해야 되냐. 어둡다고. 아. 너 때문에 내가 은신을 하는 의미가 없어. 어우. 어 화염 정량 소환했어? 잠깐만. 잠깐 타임. 너 같은 분이 계시는 줄 몰랐어요. 잠깐만요. 꺼지세요. 누워계세요. 청소 시간입니다. 아 맞다. 얘네들 안 되지? 아 정치 차려. 정치 차려. 너무 많아서 지금 정신이 나갔어. 2레벨 공수. 넣겠다는 거는 저기. 야.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나. 이거 너 어떡할 거냐고. 뭐야 이거. 저. 이거 뭔데 이거. 그렇지. 아 아니야? 아 우두머리 됐죠. 우두머리만 되면 돼. 아닌가? 아니다. 아니다. 미안하다. 10.9레벨짜리가 한둘이 아니구나. 너도 우니? 너도 직구야? 잘 가시고요. 잘 가시고요. 이런 컨셉 잡은 거 아니거든요? 너무 많이 나오네요. 인간적으로. 돈 많이 주니까 불만 없고요. 쟤 안 보여도 잘 맞춰. 갑자기야. 괴물인 줄 알았네. 문어 괴물. 아 야 한 손목 좀 줘. 인첸트 된 걸로. 못 내려왔구나. 어. 35원 실망이야. 친구들과 대화하고? 어 야. 이렇게 올 줄은 몰랐거든? 정모네 정모. 정모 한번 한컷 찍자 얘들아. 모여라. 이거 드릴까요? 네. 이거 드릴까요? 네.